깜짝깜짝 궁금하다 아 여은아 이거는 근데 지금 안 먹고 아빠 나중에 촬영할 때 쓸 거야 그때 같이 먹자 알았지? 응 응? 응 그렇게 하자 응 그럼 이제 뚜껑 닫고 응 응 찍고자 찍자고? 응 아 아빠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이걸 못 찍어 응 그래도 찍어 안 돼 대신에 이거 찍을 때 응 여은이도 같이 옆에서 찍자 알았지? 응 깜짝 지금 지금은 안 되고 응 지금 그러면 내일 응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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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알았어 그럼 여은이 여기 앉아 봐 여은이만 찍자 그럼 응 아빠 찍어요 응 잠깐 기다려 아빠가 준비하고요 네 와 예쁘다 응 응 응 응 응 가볼까요? 네 엄마 아빠 맛있겠어요 벌써 맛있어? 안 먹었는데 맛있대 아빠가 이걸 따줄게 그러면 네 응 응 몇 개 먹을 거예요? 두 개? 응 더 그럼 두 개만 더 줄까? 자 두 개 됐어요? 응 좀 더요? 마지막? 마지막 두 개? 응 응 두 개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한 숟가락? 응 자 이제 먹어봐요 네 어때요? 무슨 맛이에요? 딸기 맛 딸기 맛 아 이건 진짜 딸기 맛이지 맛있다 엄마도 한번 먹어봐 맛있다 엄마도 한번 먹어봐 맛있다 이리 봐봐 어 여기 터졌어 혼자 터졌어 응 어 되게 신기하다 아 진짜요? 응 되게 재밌다 혼자 터진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자 진짜? 아니, 엄마는 안 찍히고 싶어 엄마 다섯 개 주면 안 될까? 다섯 개 먹어보고 싶다 한 개씩, 한 개씩 먹는 거야 아, 그래? 응 그래서 여은이도 한 개씩, 한 개씩 먹고 있는 거야? 응 한 개씩 먹어야 돼, 하나씩 어, 혼자 탔어 어쩜 먹어봐 혼자 탔어 응 맛있다 응, 맛있다 응 표정 왜 그래? 집중 못해 엄마 엄마처럼 이야기했어 엄마처럼 해봤어 저것도 먹은 거야? 저것도 어떤 거? 이거 두개 찍어서 먹은 거야 이것도 두개? 응 그것도 먹는 거야 다른 맛이래 다른 맛? 응 응 다른 맛 응 맛있다 신났어? 응 이거 먹은 거네? 먹은 거? 응 먹는 거야 먹은 거야? 핑계하게 생겼지? 응 핑계 응 저거 좀 구해 응 뭐 뭐 뭐 같이 생겼어?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전 팝핑보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맛 먼저 1 2 3 1 2 2 2 2 4